붙었다 어 뭐야 쟤들? 쟤들 티밍이야? 뭐야 헐 아 뭐야 쟤들 왜 같이 움직이냐? 티밍이야 진짜? 아 씨 와 진짜 치사 나서갔대 와 지금 이 영상은 나레이션 영상입니다 어 녹화를 짜증나가지고 끊는 바람에 대충 준비한 거라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단은 와 저거 진짜 너무하다 팀이 와 죽였어 그 와중에 와 저거 탠다 진짜 와 2위 할 거면은 커스텀하면 되는데 구기에서 티밍을 하네 진짜 대단하다 저거들 와 와 와 와 와 밖에 안 나와 계속 와 와 감탄사 밖에 안 나와 와 심지어 저거 티밍 안 들키려고 총도 똑같이 맞춰놨어 DP랑 엠포 똑같이 맞춘 거 진짜 너무하다 저거까지 저거 진짜 신템 티밍이다 저거 와 와 와 와 나왔냐? 와 와 총도 똑같이 맞추는 게 제일 소름 돋았어 와 와 와 와 티밍 안 들키려고 한 것 봐 와 와 저거 진짜 저거 진짜 악질이다 저거 와 와 얘도 되나 싶어 티밍이라는 게 참 여기 게임 내역에 추방이 안 돼 플레이 참 진짜 난감해져 프로그램 핵 프로그램은 핵을 쓰고 티가 나는데 티밍은 핵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티가 안 나 와 와 플레이팬 갔다가 1대하는 것 봐 와 와 이거 뭐 커스텀 파면서 사면 되는 거를 이거 여기서 파네 와 공방에서 그것도 진짜 와 진짜 추워다 저거는 진짜 와